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석태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말입니다 문재인과 조국은 좀 비슷한 성향의 사람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좀 공통적인 그런 성격의 소유자다 이런 말이죠 왜 그런 생각이 드는가 하면 처음에는 크게 치고 나갑니다 그러다가 약간 불리해지면 쓸그머니 빠져나가는 모습이 좀 닮았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이번에 이런 소식이 들어와 있습니다 문재인이 말이죠 개별 대통령 기록관 논란에 경로를 했다 지시한 적 없었고 원치도 않았다 이런 타이틀의 기사가 떴습니다 제가 이 내용을 알아봤습니다 이렇습니다 문재인이 최근 국가기록원에서 개별 대통령 기록관 건립을 추진하는 것이 논란이 되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지시한 적이 없는데 왜 우리 정부 그러니까 문재인 정권 시절에 시작되는 것인지 모르겠다 크게 화를 냈다고 합니다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이죠 9월 11일 날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자신은 문 대통령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저는 문재인이라고 이야기하겠습니다 문재인은 개별 기록관 건립을 지시하지 않았다며 그 배경은 이해하지만 왜 우리 정부서 시작하는지 모르겠다 그러면서 해당 뉴스를 보고 당혹스럽다고 말했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고민정은 또 문재인은 나는 개별 기록관 원하지 않는다 단호한 어조로 말했고 이것이 당혹스럽다며 불같이 화를 냈다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고민정은 말을 했는데 약간 말이 좀 달라집니다 국가기론에서 이 문제에 대해 문재인에게 설명한 것으로 안다 필요해서 정축할지 신축할지 이 문제는 국가기론에서 스스로 판단했을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그 배경은 이해하지만 왜 우리 정부서 시작하는 것인지 모르겠다 이렇게 말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말이 살짝 또 뒤바뀝니다 고민정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만 청와대는 개별 기록관 건립을 계속 추진할지 여부는 국가기론이 판단할 문제다 이렇게 밝힌 것입니다 여러분 국가기론이 정부기관입니다 행정안전부 소속기관입니다 눈치를 당연히 보지 않겠습니까 문재인의 눈치를 바로 지금 대통령 아닙니까 그런데 살짝 국가기론으로 또 토스를 해버리는 것입니다 고민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문제는 국가기론 개별 기록관 추진보도와 관련해 국가기론의 필요에 의해서 추진한 것으로 국가기론이 판단할 사안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국가기론이 알아서 해야 하는 말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기자들이 물었습니다 그러면 개별 기록관 건립이 백지화되는 것이냐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니 고민정은 이렇게 또 대답을 하더군요 그것은 국가기론에서 결정할 것 같아 중요한 것은 이게 문재인이 원해서 건립하는 게 아니라는 점이다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고민정은 지금 마치 문재인이 지시를 해서 청와대와 대통령의 필요에서 개별 기록관이 만들어지는 것처럼 보도가 되고 있다 또 야당도 그런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문재인이 말한 것이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그러니 이게 처음에는 뭐 경로를 했니 불같이 화를 냈니 이렇게 이야기했다가 슬쩍 국가기론은 여기로 바톤을 넘기고 마는 것입니다 앞서 말한 것처럼 국가기론은 행정안전부 소속입니다 이 국가기론이 얼마 전에 개별 대통령 기록관 건립을 해서 기존 대통령 기록물 통합관리를 통합내지 개별관리체제로 전환하겠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했습니다 지금 세종시에 대통령 기록관이 있습니다 아주 잘 지은 그런 기록관입니다 그런데 이 기록관을 두고 또 만든다는 것입니다 국가기록원에서 말이죠 예산 172억 원 그러니까 국민의 세금입니다 엄청난 돈 아닙니까? 172억 원 같으면 이 돈을 들여가지고 경남 양산 가까운 곳에 문재인 개별 기록관 설립하겠다 이런 계획을 세웠습니다 여러분 지금 문재인의 사제가 경남 양산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대통령 개별 기록관을 또 양산에 세우겠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끙 먹고 알 먹고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국가기록원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세종시에 있는 통합대통령 기록관의 사용률이 83.7%에 달했다 그래서 정축 또는 새로운 건물에 기록관이 필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문재인의 개별 대통령 기록관을 새로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172억 원을 들여서 말입니다 지금 경제는 폭망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어떤 개인의 개인의 뭐라고 그럴까요? 개인을 위한 그런 기록관을 신축한다 이것에 대해서 국민들이 바르게 지금 보고 있겠습니까? 문재인이 지금 잘하는 게 있습니까? 국민들이 아주 싫어하고 그리고 배반감을 느끼는 조국에 대해서 법무장관 임명을 하고 그래서 국민들의 분노가 하늘을 찌를 듯한 이런 상황에서 문재인의 새로운 기록관을 양산해 172억 원을 들여서 만든다 이것은 해도 해도 너무하다 정말 화를 불러내는 그런 상황이다 요즘 문재인 정부 하는 꼬라지를 보면 말이죠 정말 확 두들겨 펴고 싶은 그런 심정입니다 여러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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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